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간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드게임을 하려고 모였는데 지체할 시간이 없죠? 바로 해보죠. Let's get right into it. Let's go. 뭐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행진 팡팡이 있고요. 그리고는 상어. 무슨 할리갈리.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그리고 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구 게임이 있고, 부르마불이 있고. 와, 부르마불. 그리고 원숭이. 그리고 젠가. 젠가 됐고, 의자 쌓기. 이건 뭐예요? 의자 쌓기 재밌어. 말 그대로 의자를 쌓으면 되는 게임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뭐 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신박하게 MC를 얘가 봐줘요. 우와! 배틀 마피아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 저희가 벌칙 소개를 안 했네요. 벌칙이 있어요. 3, 4등이 애교 아니면 명대사 나라 아기. 이기면 1점을 주는 거 같아요. 이기면 1점? 그런 거예요? 진짜 꼴등인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좋다 좋다. 1등 2점, 2등 1점으로 갑시다. 이거 이름 좀 써주세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저 영어로 써줘요. 나이순. 저 왜 마지막에 있어? 나이순이라며. 나이순이라며. 아니 나이순이라고 몇 번에 말해요? 아 진짜 일부러 이랬다. 일부러 이래 일부러. 나 일부러 오는 거 아니야. 나 좀 뛰어놔야겠다. 선! 선! 아 맞다 맞다. 선우! 아 진짜! 어디 김씨야? 저 김해 김씨. 나는 브이적은 심씨인데요. 나 브이적은 심씨가 어디 있어. 갑니다. 첫 번째 턴에 절대 안 걸렸어. 아 이거 별거 아닌데 긴장된단 말이지. 심지어이 너무 좋은 거 같아. 당첨! 그럼 이거 죽은 사람 먼저 합시다. 오케이. 이건 죽은 사람. 나이스! 한 번 더! 나이스! 왜 이렇게 운이 없냐? 그게 왜? 오케이. 다음 게임. 자 바로 스캠. 오케이 의자 사킬. 이거 아니고요? 의자 사킬. 의자 사킬 좋아해요. 의자 사킬. 의자 사킬잖아! 우리 정원이 하고 싶을 거 다 하는 거야? 오케이. 형아 순서. 1, 2, 3, 4. 겉만 흔들릴 것 같은데. 동그란 부분에. 잠깐만 이거. 오! 뭐야? 벌써 위기인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이거. 아니 이거.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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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알지. 맛있어! 봐봐. 안정 쪽으로 해놔니까?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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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걸리면 제이크가 안 되는데. 제이크가 애교해야 되는데. 제이크가 애교해야 되는데. 나태 할 거.. 떨어질 것 같아. 애교.. 말하자. 말하자. 알았다! 말하자! 말하자!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케이 무효! 오케이 무효! 아 맞아 이거야 돼. 오! 이게 더 나아. 이게 더 나아. 정확하다. 이걸? 안 되지.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할까? 왜 이렇게 부족적이에요? 김방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부족적이냐? 안돼 안돼 저한테 이렇게 부족해 지금 이크에크 김혜김씨 저렇게 부자 에너지를 퍼트리지 마요 어차피 거의 지금 똑같아요 뭘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꽂기요? 이거 안되지 이거 안될거죠? 바닥에 타면 안돼 어디에다 쐈는지는 말했잖아 바닥에 타면 안돼 의자에.. 이거 안된다니까 야 이크 꿀찌다 의자에 쐈는거 아니 형 근데 어차피 저희가 3,4점은 똑같아요 그럼 이제 젠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가하자 맨 마지막 거 뽑으면 안돼? 아니 해도 돼요 원래 여기 세번째 거 아니 해도 돼요 그런 룰이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살던 동네에서는 이거 동네가 다른거라 동네에는 이것도 되는데도 있었어요 나도 돼 그리고 이렇게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세로로 해도 돼요 아 그건 안돼 생각해봐 이게 다르다니까 달라? 아니 다 해야지 다르다고 다르다고 8번 대 건드린 건 무조건 빼야됨 건드린 건 무조건 빼야됨 그건 맞아 그건 나도 맞아 38? 38 어디서 많이 파는데? 오늘 건강검진하는데 38층이었어요 아 그래? 어 7번 건드렸다 7번 아 끝났다 포기해 얘 왜 안떨어져 그냥 너 포기하고 이거 또 무너뜨리지 말고 그냥 기권해 그럴까? 기권해? 오케이 그냥 안돼 안돼 쓰러진다 쓰러진다 우와 됐다 신발 벗고 가야겠다 이거 거의 유선 빌딩 이거 위에 거 떨어져 야 조심 어? 방금 건드린 거 아니에요? 건드렸지 건드린 거 해라 건드렸어 방금 안 건드렸어 건너 안 건드렸어 이거 일단 다시 형 건드렸어 다시 이거 무조건 해야돼 다시 1번 무조건 해야돼 떨어진대 야 기권해 야 위에 거 떨어진다 위에 거 떨어진다 위에 거 떨어진다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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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싹 힘들어 기권 야 기권해 그냥 야 기권해 그냥 과학이에요 physics 갑자기 물리야 이거 머리가 좋아야 돼 Like this one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정적이야 된다 된다 과학이라는 한 번에 백이에요? 한 번에 백이에요? 와 나이스 고 나이스 고 끝났어 따라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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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뺐잖아 아니에요 너가 뺐잖아요 나 못 봤으니까 이거 봐줘 이거 봐줘 왜? 과학이었으니까 왜 봐줘요? 꼴등이잖아요 꼴등이잖아요 그렇네 찾았다 와 근데 이거 떨어질 것 같아 떨어져요 그거 야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봐봐 이게 부정적으로 오 이건 이런 경우 처음 봐 팩트 팩트 한 번 건들 보면 안 돼요 건들면 무조건 빼야 돼요 제가 딱 이 분석적으로 나 17번이 느낌 오긴 해 형 29번 나 25번 29번 제가 봤을 때 17번 17번 25번인데 25번이다 25번 그거다 그거다 25번 맞다 맞다 근데 25번 하면 여기가 세 번째 다 한 점만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관리 뭐라고 했어요 형님 방금 뭐라고 했어요 봐봐 만졌어 봐봐 이게 만졌어 25번 빼요 25번 빼요 25번 빼 나 봤어 이건 núm циим 나 봤어 이거 넣고 다시 20번 빼요 이거 넣고 20번 빼요 와 진짜 양심 없어 세븐틴 진짜 양심 없어 세븐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뭐야 이거 너무 좋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위험하다. 이거 거의 1등하면 4점 줘야겠는데? 아, 힘들어. 1등하면 3점 주자. 오케이, 1등 3점. 2점 해. 3점 하자. 봐봐, 본인이 유리하면 이렇게 난다. 내가 이거 빼고 말해줄게. 팝콘 먹으면, 과자 먹으면. 아, 잠깐만, 맛있게 먹으세요. 너무 위험해. 아니, 내가 그때 성공했어. 아니, 공정적인 에너지. 나 칭찬했는데? 아니, 뭐라 하네. 성공했다고. 뺐어, 뺐어. 와, 끝났다, 이거. 이거, 내가 생각에 묻혔다, 이거. 이거는 근데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이 점이야, 이 점. 이건 어쩔 수 없어. 아, 3점 가. 아니야, 이제. 사실 원래 3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3점 하려면. 와, 끝났어. 4번, 4번 빼야 돼. 근데 끝났어. 4번 끝났어. 오, 이거 빠져네. 안 돼. 아, 이거 빠졌다, 빠졌다. 아, 이거 이상한 소리였네. 이거 안 될 것 같아.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진짜 그런 거 하지마. 진짜 그런 거 하지마. 진짜 들어갑니다. 오케이, 저 찍어주세요. 진짜 하지마. 땀 한 방울 쭈르르. 오, 저거 저거 된다고, 저거. 진짜 하지마. 진짜, 저거 진짜 하지마. 진심이야. 아, 저 테이블에서 나의 손을 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인정. 안 돼, 저번아. 안 돼. 바람 부는 거 봐. 여기도 부라도 되잖아요. 바람 부러. 그거 하다가 형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엄마 엄마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최참 들어옵니다 야 근데 얼마 차이 안 나 지금 5점짜리? 그럴까요? 5점 걸고 할까요? 따롱 근데 어차피 지금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오케이 걸린 사람 빼기 1등을 정하기로? 오케이 어부의 마음으로 퓨퓨퓨퓨 나오긴 하는 거야 이거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 놓고 뭐 빼니까 뭐야 난 나부터 좋아하니까 나이스 최고감이다 데미스 전 명대서 할게요 여러분 통 탈락 전 명대서 아까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이거 몇 점이지? 바로 나오면 레전드 바로 나올 수도 있어 으아 랍스터가 안 좋은데.. 야 랍스터 맛있다! 맛없다. 이놈이야. 그놈이야. 너냐? 손가락을 준다! 렛츠고! 아싸! 아 이거 이번 거 3점! 이번 거 3점 하고 다음 판에 맞판 하는데 1, 2등한테 어 그럼 나 10점 아니네. 20점 뭐 이렇게 했으면.. 쓰게! 네! 손맛이 최고야 원래. 와 이렇게 되면 제크 형이 꼴등을 면할 수 있잖아. 망했다. 아니네 꼴등 아니네. 이제. 오 이제 1등이다! 1등으로 가세요. 오케이! 다음 판 어떻게 할까요? 1등 5점 2등 4점. 오케이! 그럼 이거에 목숨 덜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야. 선우가 이기면. 아악! 꼴찌! 그냥 무조건 뭐 시켜야 돼. 아니 선우가 이기면. 선우가 이기면. 어? 나는 꼴찌가 아닐 수도 있어. 아니 같이 하자. 아악! 선우가 하고 싶다 했었는데. 응. 벌칙은 제크 형 선우가 김혜 김씨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크에크와 김혜 김씨. 와 너무 좋다. 1등은 뭐 가릴 게 없어. 벌칙 통 주세요. 주시죠. 그냥 여기서 하고 싶은 거 고릅시다 차라리. 그래. 왜요? 저 도깨비 김신혁 하겠습니다. 이게 나을까? 그러면 그거 자료 화면 한 번 띄워주시죠. 되게 오랜만입니다. 되게 오랜만입니다. 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나죠? 오케이. 멋있다. 얘가 그 상대요. 원래 카메라 보면 안 돼요, 연기. 맞아, 맞아, 맞아. 아, 나 그렇게 해. 사랑. 있었네요.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오케이! 컷듬! 자, 다음 주 갈게요.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감정도 기가 막혔어. 아 이크씨 아주 좋았어. 느낌 있었지? 어, 느낌 있었어 방금. 자, 다음 주 준비하실게요. 어, 상속자도 있었어요? 저 상속자도 한 번 보면 안 돼요? 어제 한 여자를 만났대. 그 여자 이름이 차은상이래. 자, 대역하러 가실게요. 오케이. 오케이. 얘가 차은상이야. 오케이. 카메라 롤. 카메라 롤. 자, 조명 세팅해 주시고요. 네, 조명 와주시고. 자, 상대분, 상대배우분. 자, 와주시고. 하이. 하이. 큐. 큐. 어제 한 여자를 만났대. 그 여자 이름이 차은상이래. 근데 차은상 때 궁금한 게 생겼대. 혹시 나 너 좋아하냐? 엔쥐. 엔쥐. 한 번 다음에 엔쥐야. 엔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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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웃었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컷, 끝.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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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보드게임을 해봤고 다른 팀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중간지에 좀 재밌었어요. 다른 매력이 있죠? 맞아요. 이거는 이제 힘내라고 아침에 보시고 그거는 저녁에 잘 때. 졸릴 때 보시면 잠을 때 잠을 수도 있어요. 이걸 딱 노린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밌게 엔진분들이 조금이라도 심심하시지 않게 찾아와 봤고요. 엔진분들도 친구분들과 맞아요. 같이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만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에르메이었습니다. 안녕. 팀이 형 찾아봅시다. 팀이 형. 뭘 할까요? 저희의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공통점은 뭐... 안 보여도 돼요. 안 보여도 돼요. 제가 공통점을 찾아볼게요. 어때요? 제 피저랑 어때요? 음... 죄송해요. 오케이. 아무튼간에 한번 저희의 케미를 케미명을 한번 정해봅시다. 뭐가 있죠? 공통점이. 진짜 공통점이. 뭐가 있지? 처음에요. 이 조합은. 아니면 뭐 게임즈? 애매모즈? 아... 여기에 딱... 아! 중간지 어때요? 중간지. 왜냐면 희승이 형이 제일 맏형이고 니키가 막내인데 저희는 다 중간 나이에. 그래서 사이에 껴있어요. 오...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애매지. 애매지. 아 그러니까 중간지, 중간지. 중간지. 중간지나. 어? 괜찮은데? 그럼 중간지로. 중간지. 오케이, 중간지 할게요. 오케이, 저희 중간지로 하겠습니다. 중간지 생각 좀 많이 해주셨다. 그쵸? 우리 수련대 시켜서 제가 아직... 아직 막채가 던진 거야. 아직도 아직 했겠어. 기억이 안 나. 진짜 나 하루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하루 왜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저희 중간지 적을까요? 오케이, 중간지. 중간지? 그거다. 궁서채? 맞아. 맞죠? 중간... 아, 중간지. 중간지 한번. 중간지. 중간지. 와, 숨 막힐 뻔했어.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간지입니다. 로 갑시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중간지입니다. 아이고, 제스처를 해야죠. 맞춤. 오케이, 중간. 미드. 아, 미드 합시다, 미드. 중간지입니다. 오케이. 중간.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간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klappt다. 조긋انぁ... ק. 죄송해요. Streaming을NG. FAKE AHA! 원 вспęg yungい mówi clothing. 지금 tar 수 Road. 영 annot Alumines reporter